어째가 나면 일트 했는데 아 얘는 아 이게 독이 독을 던져놓으면 약간 패스가 되나보구나 바보가 되버리네 아 잘못 눌렀다 아 이게 아닌데 아 아 아 얘는 막 누르면 되더라구요 다 막히지롱 아우 엄청 까다로워 멈춰있질 않아 지금 와 아아 잠깐만 와아 이 자키 좀 야 얘 많이 까다롭네 어 뭐야 와 얘 장난 아니다 와 잠깐만 어이구 정리 때릴 타이밍을 가이밍을 좀 주단 말이야 왜 이렇게 안주는 거야 이거 가이밍을 좀 주단 말이야 와 얘 얘 진짜 힘들어 겁나 날뛰어가지고 와 야 이거 도관 던지고 잡으려고 하면 진짜 미친다 진짜 길타임이